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 입니다 제가 빨간 포트 가지고 적심에서 만든 아라베스크를 자랑해 드리려 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멋진 아라베스크 오늘 끝내주는 소품 말고 중품 정도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네 보셨죠 아라베스크 끝내주게 멋집니다 제가 분 갈아서 샤워를 한번 했습니다 물이 약간 젖은 상태인데 이 아이들은 다 자연군생이에요 이렇게 아가야가 나오는데 조금만 더 키워보시면 굉장히 멋질 겁니다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적심에서 만든 아이라고 했는데 구독자님들께 그렇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라베스크 자 군생이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멋진 아이가 됩니다 물이 제가 물 물을 줘서 조금 빠질 수 있겠네요 아이고 아쉬워라 자 아라베스크 가격은 2만원 입니다 포트는 12cm 포트에요 아이고 내가 얌전을 빼느라고 요새 하얀색 분해 심었다고 아이고 이뻐라 아가야가 어떻게 해요 뽕뽕뽕뽕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연군생이라서 조금만 올 가을까지 더웠다가 조금 더 큰 분에 식지하면 저처럼 큰 아이를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아라베스크 보셨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소개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야는 머리야 파노라마 늘 제가 짧은 영상에 파노라마 소개할 때마다 작은 사이즈 없냐라고 여쭤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작으면 이렇게 색깔이 안난다니까 그래서 작은 사이즈는 아예 출하를 안해 이렇게 대답했었죠 자 파노라마 드디어 작은 사이즈가 구독자님 양해 바랍니다 자 파노라마 2만원이고 자 요렇게 자연자국 적심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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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자국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뭐 혹시 없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구독자님 어떡해요 허벅지를 찔러가며 아가야 뿡 아가야 뿡 나와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파노라마 작은 사이즈 2만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대품만 소개했던 아이 아쉬워서 조금 작은 중품으로 가려는 소품 아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쁘다냐 세상에 요아이 파노라마에요 있어요 아이고 다 찾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량을 만들어서 소량씩 출하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파노라마 가격은 2만원 끝내줘요 자 제가 구독자님들 대품며 아이고 구경이라도 한번 해야지 보여주지도 않냐 자 어이구 세상에 자 요렇게 포트 17cm 포트는 15만원이에요 17cm 포트는 15만원입니다 지금 보는 아이는 15만원 그리고 조금 15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10만원이에요 자자자자자 이래야지 색감이 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는 여태까지 출하는 하지 않았어요 자 이쁘다 니가 바로 흑장미 교배 중에서 로또를 맞았구나 흑장미 교배 중에 교배 했던 아이 중에서 로또처럼 생겨난 나한테 굉장히 효자인 아이 자 파노라마 15cm는 10만원인데요 제가 흑장미 교배종을 한번만 봐드릴게요 자 이 블랙퀸도 흑장미 교배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아유 갤럭시 얘요 까미오 글롯델 다 흑장미 교배종이에요 얘도 까미오 글롯델 아이고 세상에 야 좀 봐요 10 저기 10호짜리 분인데 넘쳐나서 어쩜 좋아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해체할까 더 큰 분에 옮겨줄까 지금 제가 1년째 고민중인 아이 제가 흑장미에요 얘는 오리지널 흑장미에요 요런 아이들로 제가 부비부비해서 만든게 바로 파노라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노라마는 아까 2만원짜리 봤죠 금액을 쓰지 않으면 제가 15만원이라 아이고 내가 요아이 늘 우리 그 짧은 영상에 담는 아이가 요아이 조금 물을 두달만에 물 줘서 그래요 자 그리고 요런 아이도 걱정 없어요 맞죠 자 아이고 내가 진짜 기분이 엄청 좋아요 왜 내가 맘에 쏙 드는 아이들을 소개할때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흑흑 커서 아이고 세상에 이뻐요 15cm 포트는 파노라마 10만원입니다 먼저 오늘 처음 추라죠 이제 맞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늘 모르게 소개했어요 자 맥라이징 한번 구경하고 가요 자 저기 하나 찍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제가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천천히 가면 아이야 자 아이야 자 메릴 그림 제가 22년 4월 20일날 여기 우리 하우스 오기 직전에 적심했던 아이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메릴 그림 얼마에요 가격 6만원이에요 메릴 그림 네 최소한 4두 이상이 되네요 아따 지금도 비싸더라구요 얘는 제가 어머 얘도 잠시만요 지금도 메릴 그림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뻐요 아이고 세상에 메릴 그림 가격 6만원입니다 여름에도 물이 안 빠져요 요 아이들은 다 적심했던 적심군생의 아이예요 자 제가 그 낙으로 삽니다 적심을 해서 자구뿅 자구뿅 나올 때까지 그리고 또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는게 저의 즐거움이자 저의 놀이동산에서 놀고 있는 아유 세상에 아라베스크 2만원 파노라마 2만원 네 파노라마 큰거는 10만원 자 그리고 제가 요기 메대를 한 번도 안갔나요 아이고 세상에 죄송해요 요즘에 자 건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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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아이 한번 보고 갈게요 레드타이거 마리아 늘 짧은 영상에서 요아이 소개할 때마다 나만 품었으면 자 요아이는 외두짜리가 5만원이에요 이렇게 외두가 그리고 군생 더 큰거 필요하다고요 요거는 이제 문을 바랍니다 20cm 분에 식게 되어있는 아이들은 예 문이 바랍니다 20cm에 이렇게 식게 되어있는 아이요 예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선별해서 나와서 아직까지는 약친 흔적이 남아있죠 예 요거는 20cm 레드타이거 마리아 예 아이고 얼마냐 그러면 제가 문자 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예 흑진주 어느 구독자님이 목을 메요 흑진주 좀 제발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아이요 2만원이요 자 이렇게 키워도 예쁘고 이렇게 저처럼 굳혀도 예쁩니다 자 굳혔죠 흑진주 아따 진짜 자 흑진주 예쁘죠 끝내주게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아이 2만원이에요 흑진주 2만원 흑진주 2만원입니다 흑진주 2만원 자 그 다음에 요아이 파나메라 파나메라 자연군생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파나메라 요거는 저희 12cm 포트인데 5만원입니다 파나메라 5만원이에요 파나메라 5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아이는 그 라라 자연군생이에요 나나오쿠미니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 보는 아이여서 저 한번 굳혀보려 합니다 많이 굳었죠 그래도 라라 자연군생 가격 2만 5천원입니다 라라 자연군생 가격 2만 5천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아이 이뻐요 어머 나 이런 애들 처음 봤어요 어머 세상에 그 미인 중에서 자주미인이라고 하는데 신품 같아요 저도 처음 봐요 저도 이렇게 신품종이 나올 때 늘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럼 굳혀봐야지 얼마나 이뻐지나 이렇게 늘 합니다 자주미인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주미인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진군생 아유 세상에 나 양진 잘 어려워요 어느 분은 양진 수연이 쉽다는데 맞아요 부지런하신 분이고 저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서 양진이 조금 물고파 할 때가 많아서 이렇게 하엽이 많이 갔습니다 양진도 2만원 괜찮죠 양진 2만원 자 그 다음에 캐비어 어이구 세상에 나는 캐비어하고 알사탕하고 구분 못해요 요 아이는 이렇게 살구빛 환타색이 강합니다 묵었을 때 자 캐비어 3만원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그 달라요 두 개 비교해서 보면 완전히 다른데 얘는 알사탕 2만원이에요 근데 따로따로 보면 어머 개가 개 아니야 아유 그럼 이름이 다르겄어 자 얘는 알사탕 2만원이요 제가 한 번만 살짝 갖다 대볼까요 완전히 똑같이 다 먹었는데 자 예예예예 캐비어는 3만원이고 알사탕은 2만원이고 여기는 제가 메대 처음 왔나요 예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메대가 몇 개나 있길래 그렇게 그냥 처음 보는 애기도 있디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르제 예 아르제 제가 늘 소품만 했었거든요 작은 사이즈 5,000원 혹은 만원 요 아이는 2만원이에요 어 우리 제가 파는 것 중에 가장 큽니다 어 아르제 대품이고 어 얘 2만원 아르제도 2만원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케 어 제가 요새 부케 분갈이 맞아요 좀 더 대품이 있거든요 요새 분갈이 합니다 요런 애들을 키운 건데 요 아이도 부케 2만원 어 더 굳혀 보세요 엽성이 조금 더 두껍고 어 크기가 입장 크기가 더 작아집니다 부케 가격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흑곰 아이고 나는 진짜 흑곰이 제일 좋아 그 조금 전에 봤던 그 아라베스크나 파노라마하고 또 다른 색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확실히 좋아하나봐요 흑곰 가격 2만원입니다 제가 그 세일 할까 하하 じゃない 너는 시집 가지 말라라 내 품에 있어라 그래서 지금 흑곰 가격 2만원입니다 흑곰 가격 2만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요 아이도 우리 집에 온 지 꽤 됐어요 로즈락 금인데 가격은 만 원인데 왜냐면 입장이 너무 여리 wow Ut Sir 외horn Abe 와주는 그래서 조금 두껍게 만들었어요 로즈락금 6만원 6천 아니 만원이에요 만원 로즈락금 요 입장이 너무 다필라필라해갖고 제가 짱짱하게 만들어놨어요 로즈락금 가격은 만원입니다 진짜 이뻐요 나는 맞아요 시집 안 보내고 싶은 아이 나랑 같이 평생 늑장 그런 아이 로즈락금 가격 만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파인스타 젤리 제가 알라딘금 거기서 무지가 나왔는데 약간 금기도 보여요 그런데 이 만드신 분이 그냥 파인스타 젤리로 하자 그래서 파인스타 젤리가 되나이 왜냐하면 알라딘금은 저희가 요정도면 한 8만원 정도 합니다 얘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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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득템이시네 그죠 이런 것도 있어야지 파인스타 젤리 득템해 가세요 파인스타 젤리 득템합니다 득템합니다 아유 세상에 제가 여기 매대는 처음 왔나요 어머 그래요 세상에 매대가 얼마나 많으면 또 제가 여기를 처음 왔대요 자 요 아이는 슈퍼와인인데 가격이 너무 착한데 제가 분갈이를 안해서 슈퍼와인 가격 10만원짜리 짝대기에서 8만원이에요 이쁜가요 현재 17cm 포트에 있습니다 분갈이 예정인데 아직 분갈이 못했어요 슈퍼와인 가격은 군생이에요 3도 4도 5도 이렇게 군생인데 10만원짜리 짝대기하고 5만원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연등 연등 아유 세상에 맞아요 연등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이제 묵어서 제대로 핑크 색깔이 돌죠 원래는 보라색상이 여름에도 빠지지 않는다 자랑하잖아요 자 연등 3만원이에요 3만원 자 연등 3만원입니다 연등 3만원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자 이렇게 정면 보시고 아기 짠짠짠짠짠짠짠 기가 막힙니다 연등 3만원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라즈아가 중품이에요 4만원인데 제가 물을 줬더니 물이 좀 빠졌네요 기가 막힙니다 15cm 포트에 있는 라즈아가 중품은 4만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아유 세상에 맨날 첫 영상에서 구경했던 온슬로우 방에 왔어요 온슬로우 방에 왔어요 자 오늘도 매장에 오시면 온슬로우 구매를 많이 해갑니다 자 요아이는 자 요아이는 온슬로우 3만원 3만원 15cm 포트에 있습니다 15cm 포트에 똑같아요 요 제가 얘는 적심군생이고 얘는 자연이에요 아 매 세상에 이렇게 이쁘다 저도 매대 전체가 온슬로우 매대기 때문에 가격은 같습니다 나는 2두짜리 달라 아우 나는 머리가 바글바글한거다 이렇게 하시고 자 가장 기억에 남을 오늘의 하이라이트 온슬로우 이렇게 이쁜 아이로 이 영상은 네 맞습니다 쑥쑥이 영상으로 이어가려고 아이고 이뻐라 얼마나 돼야 이렇게 이쁘냐 나도 말해줘봐라 겨울 두 번 날 때까지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야 이렇게 예뻐집니다 흑영상 가겠어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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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 됐냐 하면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재료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의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드립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포, 흙의 비밀이죠. 자, 이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이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만원인데 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픽장하고. 자, 그 다음에 포림바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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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이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이게 왜냐하면 우리 키픽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싶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산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포림바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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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바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솜으로 쑥쑥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만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3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립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립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입꼬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입꼬지용 고지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입을 중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천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호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1만 7천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3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천5백원. 나는 보라색 달러 연두색 달러. 원형분 17호 5개 1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러 연두색 달러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삼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1개 4천원. 그리고 저면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 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삼목판은 4천원. 저면통은 5천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천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천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